보험, 모를 건 묻고 따질 건 따져 가입하자. 이상격의 무료보험 진단. 아무것도 모르고 가입했더니 2중, 3중으로 가입됐더라고요. 여러분, 왜 중복보험으로 생돈 날리세요?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왜 보험료를 확 줄이지 않으세요? 나한테 정말 필요한 보장만 채우고 싶어요. 보험료는 줄여주고 보장은 쏙쏙 채워주는 보험, 이 모델링이 필요하시군요. 내 보험, 이대로 괜찮을까? 불철주약, 24시간 실시간. 빨리빨리 이상격 무료보험 진단. 하나, 2중, 3중 중복가입. 혼나가는 보험료 막자. 암특약, 입원비 특약, 재해 특약. 아니, 뭔 특약들이 그렇게나 많은지 아무 의심 없이 내기만 했는데 중복가입이 너무 많습니다. FMSS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20여 개 보험사의 수많은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중복가입을 딱 막아드립니다. 보험 무료 진단으로 혼나가는 보험료도 줄여주고 못 받은 보험금도 챙겨드립니다. 둘, 불필요한 보장 빼고 필요한 보장 쏙쏙 채우자. 아는 사람 부탁으로 그냥 가입했는데 필요 없는 보장만 참뜩이고 정작 필요한 보장은 다 빠져있더라고요. 가입된 상품의 보장 분석은 물론이고요. 수입, 재산, 직업, 나이를 종합해서 여러분께 꼭 맞는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보험료는 팍팍 줄이면서 중요한 보장을 빠짐없이 채워드리겠습니다. 셋, 매달 나가는 보험료 다음. 노후 설계 아우. 이번 달도 어김없이 따박따박 빠져나가는 보험료. 이것만 줄여도 노후대책 충분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싼 보험은 더 저렴한 걸로 바꿔드리고요. 3년마다 5년마다 오르는 보험료도 평생 안 오르는 보험료로 바꿔드립니다. 남내 쌈짓돈으로 말로만 됐던 노후대책에도 도움받으실 수 있겠죠? 안 찾아간 보험금 아직도 무려 6조. 몰라서, 깜빡해서, 못 찾은 내 보험금.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찾아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숨은 내 보험금 찾기.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숨은 내 보험금은 물론 중복 가입으로 줄줄 새는 보험료도 줄여주고 보장은 꽉꽉 채워드립니다. 보험 있다고 안심했는데 제가 가입한 건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보험 진단으로 완벽하게 리모델링해서 진짜 안심이 돼요. 내 보험, 이대로 괜찮을까? 돌철주야, 24시간 실시간. 빨리빨리 이상격 무료보험 진단. 불필요한 보장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고 싶으시다고요? 나이가 많아도, 지병이 있어도 그래도 받아주는 보험이 있느냐고요? 돈 낭비되는 중복 보장. 한 번 싹 정리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모든 보험사, 모든 보험. 집중 분석. FMS의 전문가들이 직접 고객님께 꼭 맞게 리모델링 해드리니까요. 안심하고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한테 무료 진단 받으니까 보험료 가격세 확 줄었어요. 맞습니다. FMS의 전문가들이 20여 개 보험사에 수많은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추천해드립니다. 중복 가입된 보험이 서너 개 있었던 거죠? 싹 정리했습니다. 중복 보장을 싹 없애드리고 남는 돈은 통장에 거스란히 쌓이도록 도와드립니다. 낸 돈 나중에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바꿨어요. 적금 든 기분이죠. 갱신 때마다 매번 오르는 보험료 그냥 두지 마시고요. 평생 안 오르는 걸로 즉시 바꿔드립니다. 안 찾아간 보험금 아직도 무려 6조. 몰라서 깜빡해서 못 찾은 내 보험금.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찾아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숨은 내 보험금 찾기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숨은 내 보험금은 물론 중복 가입으로 줄줄 새는 보험료도 줄여주고 보장은 꽉꽉 채워드립니다. 보험 무료 진단 리모델링으로 보험료 팍팍 다운 보장은 쏙쏙 업 보험의 시작부터 끝까지 원스톱 올케어 나도 보험 무료 진단 받아볼까? 내 보험 이대로 괜찮을까? 불철주야 24시간 실시간 빨리빨리 이상격 무료 보험 진단 보험 모를 건 묻고 따질 건 따져 가입하자 이상격의 무료 보험 진단 아무것도 모르고 가입했더니 2중 3중으로 가입됐더라고요. 여러분 왜 중복 보험으로 생돈 날리세요?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왜 보험료를 확 줄이지 않으세요? 나한테 정말 필요한 보장만 채우고 싶어요. 보험료는 줄여주고 보장은 쏙쏙 채워주는 보험 이 모델링이 필요하시군요. 내 보험 이대로 괜찮을까? 불철주야 24시간 실시간 빨리빨리 이상격 무료 보험 진단 1. 2중 3중 중복 가입 헛나가는 보험료 막자 암특약, 입원비 특약, 재해 특약 아니 뭔 특약들이 그렇게나 많은지 아무 의심 없이 내기만 했는데 중복 가입이 너무 많습니다. FMSS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20여 개 보험사의 수많은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중복 가입을 딱 막아드립니다. 보험 무료 진단으로 헛나가는 보험료도 줄여주고 못 받은 보험금도 챙겨드립니다. 불! 불필요한 보장 빼고 필요한 보장 쏙쏙 채우자. 아는 사람 부탁으로 그냥 가입했는데 필요 없는 보장만 참뜩이고 정작 필요한 보장은 다 빠져있더라고요. 가입된 상품의 보장 분석은 물론이고요. 수입, 재산, 직업, 나이를 종합해서 여러분께 꼭 맞는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보험료는 팍팍 줄이면서 중요한 보장을 빠짐없이 채워드리겠습니다. 셋! 매달 나가는 보험료 다운! 노후 설계 아우! 이번 달도 어김없이 따박따박 빠져나가는 보험료 이것만 줄여도 노후 대책 충분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싼 보험은 더 저렴한 걸로 바꿔드리고요. 3년마다 5년마다 오르는 보험료도 평생 안 오르는 보험료로 바꿔드립니다. 남내 쌈짓돈으로 말로만 듣던 노후 대책에도 도움받으실 수 있겠죠? 안 찾아간 보험금 아직도 무려 6조! 몰라서, 깜빡해서, 못 찾은 내 보험금!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찾아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숨은 내 보험금 찾기,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숨은 내 보험금은 물론, 중복 가입으로 줄줄 새는 보험료도 줄여주고 보장은 꽉꽉 채워드립니다. 내 보험, 이대로 괜찮을까? 불철주약, 24시간 실시간, 빨리빨리 이상격 무료보험진단 보험 있다고 안심했는데 제가 가입한 건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보험 진단으로 완벽하게 리모델링해서 진짜 안심이 돼요. 불필요한 보장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고 싶으시다고요? 나이가 많아도, 지병이 있어도 그래도 받아주는 보험이 있느냐고요? 돈 낭비되는 중복 보장. 한 번 싹 정리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모든 보험사, 모든 보험. 집중 분석. FMS의 전문가들이 직접 고객님께 꼭 맞게 리모델링 해드리니까요. 안심하고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한테 무료 진단받으니까 보험료 가격세 확 줄었어요. 맞습니다. FMS의 전문가들이 20여 개 보험사에 수많은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추천해드립니다. 중복 가입된 보험이 서너 개 있었던 거죠? 싹 정리했습니다. 중복 보장을 싹 없애드리고 남는 돈은 통장에 고스란히 쌓이도록 도와드립니다. 낸 돈 나중에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바꿨어요. 적금 든 기분이죠. 갱신 때마다 매번 오르는 보험료. 그냥 두지 마시고요. 평생 안 오르는 걸로 즉시 바꿔드립니다. 안 찾아간 보험금 아직도 무려 6조. 몰라서, 깜빡해서. 못 찾은 내 보험금.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찾아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숨은 내 보험금 찾기.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숨은 내 보험금은 물론. 중복 가입으로 줄줄 새는 보험료도 줄여주고. 보장은 꽉꽉 채워드립니다. 보험 무료 진단 리모델링으로. 보험 팍팍 다운. 보장은 쏙쏙 업. 보험의 시작부터 끝까지. 원스톱 올케어. 나도 보험 무료 진단 받아볼까? 망설이지 마시고요. 지금 꼭 꼭 무료 진단 꼭 받으십시오. 내 보험 이대로 괜찮을까? 불철주야 24시간 실시간. 빨리빨리 이성격 무료 보험 진단.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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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